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A3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클릭하신 다음 우리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C드라이브 안에 커말 2급 폴더에 가시면 이론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가져오실 데이터 자격 시험 자료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보이실 거고요. 가져온 데이터는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현재 수험번호 이름 장소에서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는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도 심표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심표를 선택하시고 탭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3단계에서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시면 어떤 특정 열을 가져오지 말아라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이런 걸 선택하시는데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면 마침을 누르시면 되고 가져올 데이터는 처음에 A3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A3셀 선택하셔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왼쪽 아래쪽에 속성이라고 있는데요. 속성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옵션이 속성이 있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 너비 조정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가족에서 확인 누르시면 열 너비에는 변화가 없고요. A3셀부터 시작해서 H8 영역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자격 시험 자료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다 하신 다음에는요. 외부 데이터 1번 결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번째 외부 데이터 2번을 클릭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새 워크시트에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특정세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를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문제에서 판매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실적 선택하고 가져오기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하시고 현재 기본 선택되어 있는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 공백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아 열이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언급이 없기 때문에 3단계 선은 설정하지 않고요. 마침 클릭하시고요. 속성의 열 너비는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 너비 조정 체크를 해제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족에서요. 새 워크시트로 문제에서 가조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측정세를 선택하지 않고요. 새 워크시트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트 1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판매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실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시고 나서 판매 실적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출제 유형 3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1세부터 표시할 겁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를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환경 개선 투자 자금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열이 구분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여기서는 1, 3, 4 열만 가져오래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안 가져오네요. 두 번째 열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이라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1번, 3번, 4번 가져오겠다라고 2번만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신 다음 마침을 누르시고요. 가져온 데이터는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1세 깜빡깜빡 하시면 만약 선택하고 오지 않았다면 지금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두 번째 열이 빠진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에 대해서 3개의 열만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